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4조차 정책론에서 정책론 들어가보죠 정책론은 사실 어렵진 않고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도 필요하죠 공법적인 내용과 많이 관련되어 있는데 일단 이해는 간단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키워드를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자 시장 실패 보죠 우리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데 수요 공급의 기능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가격을 결정한다 했어요 두 번째가 부동산이란 자원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잘 나눠지는 자원의 배분 기능이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실패가 나타났다는 건 시장이 어떤 이유로 원인이 있는데 자원의 분배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라고 나왔어요 이거 우리가 시험에서 이렇게 지문도 나오는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을 이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물론 시장 실패가 일어나도 수요 공급은 일어나죠 우리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고 독과점이 일어나도 수요 공급이 일어나니까 자원 배분의 기능은 있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원 배분이 완전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장 실패를 뭔가 좀 개선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할 건데 정부의 개입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정책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정책이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자 그 다음에 별도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자 만약에 정부가 개입할 때 이렇게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이건 시장에서 일어나는 수요 공급은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경제적 기능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시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었어요 수요자 공급자도 소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고가성을 띄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 시점에 참여를 못해요 이런 돈 없는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저소득층을 위한 개입을 정부의 정치적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은 그러면 정부는 무조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해요 시장에 문제가 있어도 개입하는 거고 시장에 문제가 없어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론이라 그래요 중요한 단어 첫 번째 시장 실패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거 시장 실패가 일어나도 자원배분의 기능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수요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긴 하는데 효율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걸 시장 실패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 그러나 시장에 문제가 없어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치적 기능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거고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을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을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특히 간접 개입은 무조건 암기해야죠 간접 개입이 있고 별도로 토지용 규제 같은 것도 있더라 자 이때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이 외공불비라고 우리 암기했어요 외공불비 자 외부효과 공공제 불안정 경쟁 정부의 비대칭성 암기해야죠 외공불비 자 외부효과는 이따가 정의를 배우겠지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정의 외부효과 나쁜 건 부의 외부가인데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시장에 문제가 없냐 그러진 않아요 이건 이 외부효과의 자체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얘들의 문제는 좋은 외부효과가 시장에 많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좋은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시장에 안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라고 한다면 정의 외부효과의 문제는 과소 생산의 문제인 거예요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안 만들어지더라 정부가 좀 많이 만들려고 지원 정책이나 보조 정책으로 개입하는 거고 나쁜 영향을 주는 부의 외부효과가 시장에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지더라 과다 생산의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만 만들어라 그래서 규제 강화나 중과세 정책으로 개입하는 거고 공공재는 여러의 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주로 정부가 만들죠 주로 정부가 만드는 이유는 시장에 과소 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안 만들어지더라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무임 승차가 나타나서라고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지는데 이건 정부가 보조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없으면 좀 많은 문제를 너무 많이 야기하니까 정부가 알아서 그냥 만들겠다 그래서 주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해요 시장에 맡겨서 안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는 거죠 학교, 도서관, 공원, 도로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은 독과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독과점이 불안정 경쟁이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론에서 배웠던 거 완전히 아니면 불안전이에요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해서 불안정 경쟁이니까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고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정보가 불안전하다 정보가 불안전하다는 건 정보가 숨겨져 있다를 얘기해요 숨겨져 있으니까 거래할 때 정보를 알려고 돈을 쓴다 정보 비용이 있다라는 얘기였고 재화가 동질하지 않고 개별적이고 진태가 자유롭지 않고 어렵다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겠네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가 수요자 공급자가 알 때 거래할 때 똑같이 알고 거래하지 못해서 많이 알면 좀 해이해지고 조금 알고 거래하면 역선택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도덕적 해의나 역선택은 사실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정보가 비대칭이면 도덕적 해의 들어보긴 했죠 좀 시사적인 용어니까 안 들어봤어요? 도덕적 해의나 역선택 같은 게 나타나요 정보를 많이 아는 측면에서는 해이해지는 측면이 나타나고 정보가 좀 부족한 측면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역선택 같은 게 나타난다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정보가 비대칭할 때 불안전하다는 말도 쓰고 정보가 비공개성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일단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부부 연계 중에 뭐냐 이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뭐예요? 개별성 정보 나오면 무조건 부부 연계 중에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개별성이 답으로 나올 때가 됐다 그랬어요 정보 나오면 개별성 같은 게 없으니까 대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시장에 표준화나 조직화를 만들기가 어렵다 같은 것끼리 묶는 표준화가 안 되니까 조직화도 어렵다 개별성이 좀 중요해요 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개별성 대체가 불가능하다 일물일가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표준화 조직화가 어렵다 비표준화 비조직화 이렇게 나왔던 게 개별성의 특성이었어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장 실패의 정의가 뭔지 자원대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걸 시장 실패 시장 실패에 일으키는 원인이 외공불 비고 불안정 경쟁 나오면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한다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자 외부효과 한번 보죠 정부의 간접개입이 뭐예요 간접개입 개발보조금 정보 개발이 중요해요 개발은 개발부담금 개발이 환수제 개발권 양도제는 들어가면 안 돼요 개발권 양도제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토지이용 규제 지역지구제와 같이 다니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 원래 우리 시험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은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게 나올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직접 간접 말고 토지이용 규제는 별도다 그러니까 토지이용 규제까지 섞어서 문제를 내려고 하니까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나오면 얘는 직접도 간접도 아닌 거예요 토지이용 규제라고 얘기해요 자 외부효과 보죠 정의 자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활동이 자 중요한 거 첫 번째 당사자끼리의 영향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영향이 아니라 제3자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았어요 영향을 줬는데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외부효과라 그래요 기억해야 될 것은 제3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줬고 영향을 줬음에도 보상 대가가 없대요 그럼 돈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금금 무조건 돈거래가 있어야 돼요 화폐를 단위로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돈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라고 해서 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외부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효과라고 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해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보상 대가가 없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을 이걸 외부효과라고 얘기한다 정의 기억해놔야 되고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생산과정이나 소비과정 둘 다 나타나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생산할 때는 뭔가를 만드니까 비용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본다면 예를 들면 공업입지 이론에서 생산 측면에서 공업입지를 얘기했던 건 베버예요? 래쉬예요? 베버를 얘기하는 거죠 래쉬는 최대 수요 이론이었고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이니까 비용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측면에서 얘기했던 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비용과 생산이 관련된 거예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소비과정 소비에서는 뭔가를 소비하면 편익을 얻어요 얻는 이익 소비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쓰고 소비하는 이유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만족에 대한 큰 개념을 편익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외부효과를 좀 정의하면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정의 외부효과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부의 외부효과라고 하는데 정의 외부효과를 외부에서 오는 경제 좋은 경제고 부의 외부가는 외부에서 오는 나쁜 경제 불경제 이렇게 얘기도 한다 기억해야 될 것은 외부효과는 이렇게 보니까 생산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소비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우리 질문에 나왔던 거예요 기출 지문에 외부효과는 생산과 소비 측면 모두 나타난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암기해야 될 거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이걸 우리가 정의 외부효과라고 그랬어요 내 돈 들였다는 건 사적 비용이 크고 사회가 좋으니까 좋은 건 편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용 만족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정의 외부효과다 반드시 표현해야죠 내 돈 들여서 사회가 좋다 그러면 이제 부의 외부효과는 역시 생산 소비 측면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내 돈 들이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돈 들여서 내가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건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의 특성인데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죠 우리 시장은 사적 시장이에요 공적 시장이에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대상들이 다 개인이에요 정부에요 당연히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시장은 사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측면에서 보죠 사적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럼 생산한다 안 한다 시장에서 생산 안 한다 편익이 적어요 그럼 소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정의 외부효과는 생산 측면에서도 과소 소비 측면에서도 과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인 돈 많이 들어가니까 생산 안 해요 개인이 얻는 이익이 적으니까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량보다 시장에 맡겼더니 과소 생산의 문제가 나타나더라 좋은 걸 소비하는 것도 과소 소비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정부는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데 만들지도 않고 소비도 안 하니까 좀 만들거나 써라 라고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뭐냐면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지원 정책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 측에서 본다면 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하면 많이 만들수록 만들라고 유도하는 거죠 생산이 증가되어서 이때 만드는 재화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얘기는 경제 논의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부효외부과 보조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사회에 돈 들여서 개인이 좋은데 보니까 생산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사적 시장을 얘기하니까 개인 돈이 조금 들어간대요 그럼 많이 만들겠네요 개인이 얻는 이익이 크대요 그럼 많이 소비하겠네요 나쁜 영향을 주는 생산과 소비에서 너무 시장에 맡겼더니 많이 만들거나 많이 쓰더래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만해라 라고 해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과세 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그만 만들라고 유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외부효과와 부회부과를 좀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암기할 건 암기해야죠 내 돈 들여 사회가 좋다 물론 암기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공부 다 하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 뭔가 좀 정신이 혼란하스러울 때 자신이 없을 때 암기했던 걸 탁 떠올려서 이게 맞지라고 자신 있게 답 체크하는 데 있어서 암기 코드가 필요하니까 외워놔야 돼요 자 좋은 외부효과는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나는데 좋은 거다 보니까 우리 지역으로만 와져라 딴 데 가면 안 된다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요 이때 지역이기주의를 please in my front yard 라고 해서 우리 지역으로만 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기주의 피니까 핀피라고 해요 나쁜 건 쓰레기 매립질 같은 건 절대로 어딘간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님비현상이라 그래요 님비 not in my back yard 라고 해서 님비 자 부의 외부효과 보죠 부의 외부효과의 해결 방법 자 원래는 이제 자 이거 한번 보죠 중요한 건 기업과 니은을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자 부의 외부효과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이걸 해결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어떤 사람은 야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도 있어 라고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코즈가 정리했다 해서 코즈의 정리라 그래요 자 차이는 자 기억은 정부가 직접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당사자 간 개인들이 알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주장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정부가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 지역지구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제죠 이 말 나오면 당연하게 토지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인 거예요 단어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겠다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용도지역이면 건물을 어떤 건 지울 수 있고 어떤 건 지울 수 없고 지울 수 있을 때도 용적률 건폐를 어디까지 지어라 라고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지역지구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네요 가장 기본적인 토지용 규제 정책은 지역지구제예요 이걸 왜 했냐라고 했을 때 학기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공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되고 있어요 지역지구제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고 나왔지만 이런 얘기였죠 시장에 이 토지를 이용을 맡겨봤더니 여기에 주택이 들어섰는데 바로 지나고 보니까 또 공장도 들어섰대요 그럼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나타난 거예요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려면 이렇게 매연이 나올 거니까 부의 외부효과가 작동해서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이 토지 이용을 어울리게 서로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울리는 것들끼리만 이용해라 그래서 이 지역을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정했다면 공장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어울리는 주택들기만 들어오고 공장들은 이쪽에 모여서 공업지역 만들어줄 거니까 여기에 모여라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충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지구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법상 정의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 말도 기억해놔야 되고 학기론에서 이 말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건 부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기출문제에서 계속 한 100번쯤 볼 거예요 그다음에 정부는 중과세 정책으로도 여기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주택 아닌 게 들어오면 세금 어마어마하게 물릴 거야 라고 해서 차등과세를 부과하겠죠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일률적 과세를 해야 돼요 차등과세를 해야 돼요 여기에 주택 들어오면 세금 좀 낮춰줄게 공장 들어오면 어마어마하게 물릴 거야 그래야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주택만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다른 과세를 적용해야 정부가 유도하는 토지의 이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당연한 상식이고 그런데 코즈라는 사람은 당사자 간에 사적으로 사적이라는 말 나오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건 사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고 사적 시장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말드 코즈는 정부가 환경재산권을 부여하면 환경도 네 재산이야 공기나 물도 네 재산인데 만약에 공장이나 기업들이 물을 오염시켰다 공기를 더럽혔다 이러면 네 재산들이 손상이 간 거야 그러면 내 재산이 피해를 입었대요 자동차도 내 재산인데 내 자동차 누가 고장 내고 갔어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보상해줘라 라고 할 수 있듯이 내가 재산권이 인정된 공기가 오염됐어 너 때문에 그럼 보상해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사자들끼리 오염시킨 기업과 피해 입은 개인들이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환경재산권을 인정해주면 피해보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보상 청구권이 생겨서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알아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얘기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라는 거죠 기업들이 순순히 대기업들이 알겠어 보상해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변호인단 좋은 사람들 써가지고 한 50년 소송을 좀 길게 잡으면 개인들이 감당을 못해요 이런 소송 비용 같은 것도 감당을 못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내가 피해를 입어서 여만큼 금액적 손해를 봤어 라고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에 한계가 있더라라는 건데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있더라가 중요한 거예요 코즈 기억해놔야 돼요 코즈 자 95번 보죠 예제 잠기할 게 있죠 정의의 부효과는 내돈들여 사회가 좋다 이렇게 외워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은 외공불비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남기가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자 95페이지에 예제 한번 보죠 한 사람의 행위가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자 3자의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줬다 3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자 근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맞네요 보상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도하지 않았어야 되고 시장을 통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자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에 대한 공장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부의 외부효과가 작동할 거니까 주변 시민들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맞는 얘기고 자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코즈라는 사람이죠 코즈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제 정부가 나서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토지용을 규제하겠다 대표적인 정책이 뭐다 지역지구제 이걸로 부의 외부효과를 막겠다라고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거고 자 4번에 보니까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의 외부효과를 작동하는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장 입장에서 생산비가 증가하여 부담금까지 내야 되니까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줄겠네요 그러면 이 제품의 공급 곡선은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지문에 이제 수요 측면으로 볼게요 지금 그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해서 생산비가 비싸져서 공장의 공급은 공장에 만드는 제품의 공급은 줄었겠지만 이 공장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이 인근에 주택을 한번 붙여 주택 주택의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줄어요 부의 외부효과를 막으려고 부담금을 부과했으니까 공장에서 잘 못 만들겠죠 공급이 줄었잖아요 그럼 매연이 잘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주택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인근 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근 주택을 얘기하는 건지 공장의 제품을 얘기하는 건지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쭌다 뭐 는다 이런 게 아니라 공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 거예요 부담금을 부과했으니까 그럼 공장에서 잘 못 만들 거니까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줄어들 거고 공장에게 규제를 했으니까 이 인근 지역의 주택의 수요는 늘어날 거다 쾌적성은 좀 높아졌을 거니까 맞아요 자 5번 보죠 새로 지정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부효과를 발생시키면 좋은 게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어때요 주택에 대한 수요는 좋아지겠죠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4번도 주택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의효과를 일으키는 공장을 규제하거나 정해에부효과를 일으키는 어떤 시설이나 재화가 등장하면 좋아지니까 주변의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4번, 5번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서 가능한데 그냥 찍으면 안 되는 것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얘기냐 인근 주변의 수요, 주택의 수요를 얘기하냐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돼요 자 공공제 보죠 공공제 우리가 공부할 때 등대를 얘기해줬어요 등대 등대도 역시 공공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공공제는 재화와 서비스까지를 포함하는 거야 서비스 그래서 국방, 치안, 소방 같은 건 이건 교육 같은 건 서비스를 얘기하고 다수의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나 재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도로도, 그 다음에 학교도, 공원도, 산림도, 등대도, 기타 등등등이 공공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재화나 서비스 자 얘들의 특징은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대요 경쟁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경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먼저 차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차지할 필요가 없다 비경합성 그럼 먼저 차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다 같이 함께 사용하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먼저 차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시 소비성이라 그래요 비경합성을 동시 소비성 이해해야 돼요 다 같이 이용해도 괜찮으니까 먼저 차지하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어렵지 않죠 무료 소비성 돈 안 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하지 못한다 돈 안 내도 배제시키지 못한다요 이거 이제 무료 소비성 비배제성 이런 두 가지 특성이 있대요 등대가 그랬었어요 돈 내서 등대 만들자 그랬는데 돈 안 낸 사람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막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나 좀 그만 괴롭혀라 돈이 없다 그랬을 때 이용하지 못하게 해냈더니 이용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눈을 가리고 다니게 할 수도 없고 등대를 얘가 다닐 때마다 꺼놓을 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공짜로 이용만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요 돈 안 내도 배제시키지 못하고 같이 이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남들이 피해를 안 봐 그러니까 공짜로 이용만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다 필요한데 시장에 맡겼더니 안 만들어지더라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주로 누가 만든다? 정부가 세금이나 기금으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가 조세 등으로 조달 비용을 강제 좀 안 해서 직접 공급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공공재 그럼 외워야 될 것이 비자가 들어가야 돼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에요 이 두 개의 성질 때문에 무임생차가 나타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많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요 그러면 외부효과와 비슷해요 이런 것 주변에 생기면 좋은 외부효과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도로 옆에 생기고 공원 옆에 생기고 등대 옆에 생기면 좋은 외부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의 외부효과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좋은 영향을 주는데 안 만들어지더라 정부가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개입했는데 얘는 너무 안 만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정부가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해요 그래서 공공재는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말도 맞아요 30회에 나왔던 문제 보죠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비경합성 또는 우리가 비배제성도 있죠 비배제성이 있다 비내구제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만 만들까요? 정부도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주로 만드는 거예요 민간이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공공재 같은 걸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정부가 비용을 쓰는 건데 사실 이 정부가 비용을 쓰는데 이 비용은 실제적으로 정부 거예요? 개인 거예요? 개인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이에요 정부만 부담한다는 건 사실 이건 또 틀렸고 비내구제는 뭐냐면 내구제는 잘 견디는 능력을 가진 재활을 내구제라 그래요 부동산은 내구제예요? 비내구제예요? 토지는 아예 없어지지도 않고 영속성 때문에 건물도 오래 견디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내구제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서비스를 내구제, 비내구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재활을 얘기했을 때는 비내구제이기 때문에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주로 내구제이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도로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부동산이니까 얘는 오래 견디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구제이고 주로 내구제이고 정부가 주로 담당한다지 정부만 또는 비내구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좀 틀렸고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시장 실패 왜 공불비의 공공제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많이 안 만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서 정부가 만드는 거죠 과소생산의 문제인 거예요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죠 돈 안 낸 사람을 배제시키지 못하니까 97페이지에 예제 2번 보죠 정부의 개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불안정 경쟁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 문제가 생길 거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이건 경제적 기능이다 정치적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죠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건 경제적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이 때 문제는 불안정 경쟁 뿐만 아니라 왜 공 불 불 비까지 포함된 얘기죠 공공제 외부 효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시장 실패 문제가 발생하고 얘를 또 포함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 기능 똑같은 지문이고 토지용 규제는 토지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의 이용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맞죠? 토지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토지용을 규제한다 가장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가 뭐다? 지역 지구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부 실패라고 하죠 시장 실패 말고 정부가 뭔가 나섰는데 이게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이건 정부 실패 이 때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한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방법을 뭐라 그래요?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책이 이렇게 나와서 감정평가사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정부의 개입이라고 나오면 이건 좀 정부 실패 얘기하는 거라는 게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도 이건 정부 실패죠 정책이라는 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얘기하는 거니까 5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지문을 한번 보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부가 불완전하면 이건 정부의 비대칭성을 얘기해요 정부의 비대칭성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 대표가 외공, 불, 비니까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면 시장은 실패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죠 그런데 이런 지문도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정부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기능은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원배분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효율성이 달성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시장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네요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니까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건 불완전하더라도 자원배분의 기능은 나타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토지정책으로 들어가보죠 토지정책 자 토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쭉 한번 정리해보죠 한 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잘 키워드를 정리해야 돼요 자 지문이 좀 길게 나오는데 길게 나올수록 오히려 답은 쉽게 찾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여러 용어 정리가 있었어요 지문이 길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딱 키워드가 맞냐 틀리냐 이것만 보고 넘어간다 그랬지 꼼꼼히 읽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문제를 절대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가 탁 나오면 야 여기가 차감이냐 가산이냐 또는 뭐 여기에 만약에 기준시점 나오면 시장조사 현장조사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가격조사 완료한 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중요한 키워드를 딱 찾는 게 중요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지역지구제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학교에서 뭐를 제거한다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 지역지구제 이렇게 나와야 되고 토지용 규제와 관련된 건 무조건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나오면 틀려요 여기에 기본계획이라고 나오면 틀린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이렇게 나와야죠 장기계획 장기발전 종합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예를 들면 지역지구제 또는 개발 제한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기타 등등의 토지용 규제는 다 어디에 속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로서 배운 건 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토지용 규제는 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죠 1차 말하는 사람들 2차는 사람들은 당연히 외웠을 거고 우리나라 전국토를 용도지역을 도관농자 이렇게 구분해요 도관농자 이렇게 구분하고 자 도시지역도 좀 구분해야 돼요 자 얘들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얘들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구분되더라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구분된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1차 말하는 사람들 전국토를 용도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도관농자 이렇게 구분하고 도시지역을 다시 또 구분하면 주상공록 이렇게 구분하더라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은 일편단심전량이라고 외워놔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전용 주거지역도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이라고 나오고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전용은 1종 2종이 있고 일반은 1종 2종 3종이 있어요 근데 1차 말하는 사람들은 더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2차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달달달 깨고 있어야 되고 자 주거지역은 일편전양 일편단심전량이라고 외우면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공포스님은 뭐라고 가르쳐주세요 아 그래요?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어찌됐거나 자 이렇게 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이 도시지역에서 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 준공주예요 공주 준공주 준공업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다른 건 없어요 준공주 이렇게 준자가 들어가는 건 준공주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국가자격시험에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거 1차 하는 사람도 도관농자 이렇게 기억해놓고 도시지역을 주상공로 기억해놓고 주거지역은 일편단심전량 기억해놓고 이 도시지역에서 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준공주 물론 전체에서 마찬가지예요 준공주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고 준공주 준자 들어간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용도지역은 중복지정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중복 가능해요 용도지구나 구역이나 이런 건 다 중복 가능한데 용도지역만 중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끼리만 자 그 다음에 국계법에서 우리 공법 첫 번째 배우는 법이 국계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 지구단위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나오면 지구단위로 토지용 규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성립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이에요 그러면 수립대상지역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이거 하나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잘하고 잘하고 잘 관리하기 위하니까 도시군보다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딱 나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런 거 읽으면 안 돼요 읽어봤자 아무 도움이 없어요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 일부에 대하여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런 거 빼고 그냥 계획이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냐 나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기본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전부 들어가면 안 돼요 용도지역은 공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이건 법령을 얘기하는 거니까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부복리 증리를 위해서 지정하는데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학기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 규제하는 거 용도지역 근데 얘는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럼 용도지역이란 말 나오면 중복되지 아니하게라고 찾아야 돼요 중복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계획에 도시군 관리계획 토지용 규제는 다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용도지역이라는 법령상 지문이 나오면 잘 이용하는 건 맞는데 잘 이용하는 건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한 뜻이고 중요한 건 중복되지 아니하게라고 나와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해놔야 돼요 용도지구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만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용도지역을 좀 더 잘 용도지역의 기능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하여 좀 더 더 다시 구분한 게 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위에서 정의했던 용도지역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또 만들었죠 얘는 중복된다 안 된다 중복된다예요 당연히 중복될 수 있고 얘는 어떤 계획에 속하냐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개발권 양도제 보죠 우리 이제 많이 했던 거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으로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보완인 거예요 지역지구제의 문제가 있어요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이런 거죠 원래 둘 다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를 내서 정부가 5층까지 지을 수 있었는데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을 때 이 지역은 더 이상 지치 마 1층만 지어 라고 규제를 했어요 이건 규제를 한 지역이니까 여기를 규제지역이라고 하고 규제했다는 얘기는 내버릇하라 보존해라 라는 얘기예요 보존지역이라는 말도 써요 규제지역 보존지역이고 그럼 정부가 규제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했으면 이 토지 소유자가 손해가 발생하겠죠 손해를 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용적률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을 개발권으로 부여해 줄게 개발권, 용적률 용적률 나오면 공중공간의 활용이고 여기서는 개발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개발권은 개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규제지역에서는 개발하지 못했지만 이걸 팔면 이쪽에서는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돼 그래서 이쪽에 팔아라 여기 지역에 만약에 개발권을 사왔다면 여기서는 이 개발권을 사오면 더 건물을 높게 지게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된 용적률을 허용한다 초과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사가겠죠 그래서 이 개발권을 양도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죠 정부가 돈 쓴 건 아니죠 거래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뭘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보상받았다고 해요 정부에 재정을 드렸다 공공비용을 사용했다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이 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죠 개발지역이라고 하고 이 개발지역에 개발업자나 토지 소유자가 개발권을 잘 사오려면 여기에 집가가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집가 고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땅값 사면 땅 사서 건물 주치 개발권 안 사올 거예요 땅값이 비싸서 토지를 택지를 거의 사지 못할 경우에 개발권을 잘 사올 거니까 그러면 이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의 공급자예요? 수요자예요? 개발권을 넘겨주는 사람이니까 공급자 개발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권을 사오니까 수요자 개발권의 수요자는 예고 개발권의 공급자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의 지역 간의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 이전제, TDR이라고 하지만 얘는 중요한 건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다 미실시 제도죠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죠 자 결론은 얘는 지역지구제로 인해서 지역지구제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지역 개발하지 못하게 했고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토지의 이용을 규제한 거예요 여기는 개발하지 못하게 했고 여기는 개발하게 했다 토지의 이용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 정책이보다 지역지구제 그러니까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였어요 이걸 문장으로 해석해 보면 보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존하거나 보상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미실시 제도다 중요하고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닌 거죠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특징을 보죠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분리하여 떼어내서 개발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존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개발권이 나와야 돼요 소유권을 주고받고 한 건 아니고 개발권 매매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정부가 돈을 쓴 건 아니고 정부에 재정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개발권 양도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개발 지역의 집약적 개발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되어야 되며 이 말은 뭐냐면 그냥 건물 높게 지을 수 있든지 없든지 이런 걸 규제를 안 하면 이걸 사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무조건 무조건 5층까지만 지어 절대로 더 높게 지을 수 없어 라고 규제를 강화해 놓고 이 사람들이 건물을 더 지으려고 하는데 땅값이 높으니까 땅 사서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개발권을 사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을 더 높게 지으려면 무조건 개발권을 사와야만 가능해 라고 규제를 강화해야 돼요 그래야 개발권 양도제가 잘 시행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되어야 되며 개발 지역의 집가가 어때야 된다 높아야 개발권을 잘 사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얘는 뭐 때문에 등장했다 지역 지구제에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을 부여해서 거래해서 보상받게 한 제도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토지은행 보죠 토지은행을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유형 우리 공인유기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등장 안 했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작년에 나왔어요 어떤 제도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하니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은행을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하니까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무조건 토지은행과 관련된 일은 누가 전담한다? LH가 전담한다 첫 번째, 얘를 기억해 놔야죠 정부가 미개발 토지를 이때 정부는 LH 얘기하는 거예요 LH가 미개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서 부축했다가 나중에 공공용으로 쓰거나 지가를 안정한 데 쓰겠다 정부가 직접 하는 거니까 직접 개입이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용주로 쓰거나 토지 시장의 안정,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가격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하겠다 중요한 건 이거죠 LH가 땅을 사는 제도인데 땅을 살 때 LH가 그냥 강제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양도 의사를 전제하는 것이 원칙인 뭐? 선매 제도에 의해서 땅을 산다 이걸 협의 매수 방식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협의에서 선매, 강제 수용이 아니에요 수용이 아니다 양도 의사를 전제하니까 강제성이 큰 거에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물론 정부가 땅을 많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선매 제도를 얘기하면 선매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용 목적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개인들이 거래를 하려고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정부가 정부 땅으로 쓰기에 적당하다면 개인 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또는 선매자를 시정해서 정부 등이 사는 거예요 정부, 중앙정부도 살 수 있고 지자체도 살 수 있고 LH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살 수 있어요 선매 제도에서 그런데 선매 제도에서 LH가 땅을 살 때는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지자체도 땅 필요할 수 있죠 걔들이 땅 사서 할 수도 있는데 선매 방식은 정부, 지자체, 공사 다 살 수 있는데 이때 LH가 선매 제도에 의해서 땅을 산다라면 이걸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관리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토지 관리는 어렵다 그리고 LH가 땅 사면 주변 지가가 올라요, 내려요? 오르겠죠 그러면 투기 방지책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토지 은행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인 거고 토지를 사는데 돈이 들어가겠죠 땅 사야 되니까 돈 들어갈 거고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죠 투기 발생할 수 있고 토지를 관리하는 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이유가 다 펜스 치고 공지를 해야만 무단으로 경작한 거에 대해서 이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싹 밀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빈 땅을 내버려두면 할머니들이 심어놓은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경작자 거니까 그래서 토지 관리는 어렵다 4번 우리 좀 늦어지더라도 조금 마무리하고 쉬죠 도시개발사업 예전에 토지 구액정리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신도시개발사업이에요 신도시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도시를 말 그대로 도시를 개발하겠대요 신도시예요 처음 도시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주로 가장 중요한 건 환지사업 방식 환지사업 방식 나오면 재매각이 아니라 재분배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개발은 처음 도시를 개발하니까 미개발 토지를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이용계획에 따라서 구액정리하고 기반세를 갖추면 도시용 토지가 되는 거예요 미개발 토지를 도시용 토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거예요 이때 주로 수용환지 혼용 방식을 쓸 수 있지만 주로환지다 그러면 환지계획에 따라 추정된 토지를 가격이 똑같게 면적은 줄어드는 거죠 간보율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죠 즉 미개발 토지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니까 땅값이 비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똑같으려면 면적을 줄여서 돌려주고 남은 땅이 있을 거예요 이 남은 땅을 보류지, 이 보류지의 일부는 처분해서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공공용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네요 땅을 사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동의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돌려주고 남는 땅을 처분해서 공사비 충당할 거니까 그래서 초기 재정적 부담이 적다 왜냐하면 남는 땅을 처분해서 사업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까 단점을 보니까 얘가 가장 중요해요 개발리익 환수가 어렵다 개발리익은 뭐예요? 개발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개발사업 하면 이때 이익은 사업이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개발사업을 통해서 얻는 정당한 이윤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하면 땅값이 올라가더라 이건 땅값 올라가는 거 일한 대가가 아니다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개발리익은 개발사업을 했을 때 정상을 초과해서 올라가는 지가 상승분의 이 일정액을 뺏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리익은 정상을 넘은 지가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사업 했는데 사업에 따른 이윤이 아니라 그냥 덩달아 땅값 올라가지고 이득을 또 보내 이거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뺏어서 좋은 데 쓰겠다라고 하는 건 개발이익인데 그런데 얘가 어렵대요 중요한 건 개발리익 환수가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미개발 토지를 동일 얻어서 개발된 토지로 돌려줬어요 돌려줬어요 개발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면적 줄어든 만큼 돌려줬는데 돌려준 다음에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이걸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려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뺏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방법으로 좀 뺏긴 하겠지만 뺏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줬으니까 이제 지가 상승이 빨라서 투기가 조장될 수도 있고 땅값 올라가면 당연히 투기는 무조건 발생하는 거고 사업 진행이 뭐다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대규모의 면적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다 동의를 얻으면서 진행 절차들이 있어요 공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법이라고 있을 거니까 속도가 느리다 신개발과 재개발이 있는데 얘는 신개발이다 재개발이다 신개발이죠 미개발 도지를 처음으로 도시로 바꿨으니까 신개발 방식이고 주로 땅을 취득할 때는 수용이 아니라 주로 환지 방식을 쓴다 이런 내용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나왔던 답은 이거였어요 환지사업 방식은 개발이익 환수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냥 외우면 내일 가면 싹 사라져요 왜 어려운지 해석해야 돼요 개발이익은 땅값 오르는 건데 돌려준 다음에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만큼 도시로 개발했어요 도시로 블록을 다 정해서 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돌려줬을 때 아직 여러 가지 기반세 최소한의 기반세는 갖춰줬지만 상가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임차인들이 많이 늘어서고 주택들이 많이 사람들이 이 인구가 유입된 건 아니에요 아직 땅을 돌려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아파트에 사람이 또 많이 들어오고 여기에 상가 건물들도 막 들어서고 하면 지가가 막 올라갈 거예요 이걸 뺏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돌려줬으니까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이익 환수제 당연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때 개발이익을 환수할 때 뺏어가는 돈의 이름이 뭐다?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래요 세금은 아니에요 비과세적 방법으로 뺏는 것이 개발부담금이에요 개발리익 환수제는 과세적 방법으로 개발리익을 환수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세금은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로 개발리익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세금이 아니에요 세법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개발리익이 뭐냐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죠 개발리익 환수제들은 개발 사업이 있어야 개발리익이 발생하겠죠 개발 사업을 했을 때 토지의 정상을 넘어서 정상 집가상승분을 초과한 물가상승분이 아니라 집가상승분을 초과한 집가상승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뺏어가는 거죠 현행 25% 뺏어가고 있으니까 이걸 개발리익 환수제도에 의해서 뺏어가는 개발부담금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정상 집가상승분을 초과한 일정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가상승분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정상을 넘어선 집가상승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발부담금이란 개발리익 환수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징수하는 금액이고 지나친 개발리익 환수는 개발 사업을 위축시키겠죠 정부가 돈 뺏어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됐고 6번 공용개발 정부가 처음부터까지 다 알아서 하는 게 공용개발이에요 공공개발이라고도 하고 공공개발 공용개발 주로 수용방식으로 땅을 취득한다 주로에요 주로 수용만 쓰는 건 아니고 환제 쓸 수도 있고 혼용 쓸 수도 있는데 주로 수용방식 수용방식은 특징이 강제성이 어떻다? 크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수용은 강제성이 크니까 공용개발은 정부지자체 공사 등 정부 등이죠 정부 등이 토지를 수용해서 주로 농지를 수용해요 농지를 수용해서 수용해서 뭘로 바꾼다 정부가 이제 농지를 수용해서 정부 땅이 됐어요 그러면 택지로 바꾼 다음에 택지가 됐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죠 건물을 짓거나 그래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이걸 공용개발 공공개발이라 해요 공용개발에서 주로 공공주택을 건축하여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경우 이걸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고 나오죠 공공분양주택도 있어요 정부가 분양하는 공공주택도 있고 임대하는 분양주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공공주택인데 분양하는 건 공공분양주택 임대하는 건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얘기하고 개발리익 환수에 좋대요 왜? 정부가 땅을 샀죠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그럼 정부가 택지로 바꾸면 땅값 오르고 또 건물 지면 또 땅값 올라갈 거예요 이 땅값은 다 누구 거예요? 정부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리익 환수에 유리하고 정부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빠르다 신속하다 사업비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함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돈은 좀 많이 써야 되죠 보상금 줘야 되고 다 정부가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비의 부담이 크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공영개발 토지 공개념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배웠던 거죠 만들 수 없는 토지다 보니까 정부가 토지와 관련된 공공정책을 펼칠 때 정부가 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권리를 좀 제한하면서 강제로 수용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죠 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헌법에 명시된 토지 공개념이다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 권리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 권리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 이런 헌법에 명시해놨어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중성에 근거하고 있다 공개념 그래서 토지의 공공성과 사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공공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들 수 없으니까 정부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정책을 펼칠 때는 개인 권리를 좀 침해하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안 팔고 싶은데 안 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당연히 아니죠 정부가 당연히 규제하고 있어요 지역지구제도 규제하고 있고 가끔 이렇게 수용정책을 펼칠 때도 어쩔 수 없이 개인 권리는 침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땅이라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중요한 건 부증성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게 공개념이고 토지 적성평가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평가하겠다 어떤 사람은 개발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 그래요 부딪힘이 생겼을 때 토지에 적합한 성질을 따져봐서 개발하면 뭐가 좋고 개발하지 않으면 뭐가 좋은지를 다 따져봐서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해 주겠다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 그러면 토지에 적성이 포함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에 적성은 토양이나 입지나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개발하면 뭐가 좋고 개발 안 하면 뭐가 좋은지를 다 따져보고 결정해 주겠다 이게 토지 적성평가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렇게 나올 때 중요한 거 꼭 기억해놔야 돼요 얘는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토지거래를 허가를 맡아야 되는 제도에 의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뭐에 투기를 막는 거예요 부동산인데 주택이에요? 토지에요? 토지겠죠 당연히 투기적인 거래 직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맡게 하는 구역인 거예요 그럼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규제를 강화하겠다 즉 토지거래를 투기적 요소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실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인지를 정부가 확인해서 허가 내주어야만 거래 인정해 주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중개사법에서 배웠어요? 배웠어요? 중개사법을 배웠잖아요 이게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래요 이때 허가 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허가 맡으려면 신고해야 되니까 중개사법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실거래가 신고제가 들어가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개사법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게 배웠죠? 잘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이 토지거래허가제도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한 거고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냐라고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선매는 어떨까요? 선매 선매제도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네? 공공? 뭐예요? 공공 뭐예요? 아니에요 LH만 땅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 지자체, 공사 등이 다 살 수 있는데 LH가 땅 살 때는 토지은행제도라고 하지만 이게 공공토지 비축이 가는 제도에 관한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매제도는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했을 때 이용 목적들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할 때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개인들이 거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정부 등이 사들일 수 있는 거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제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포함됐냐면 여기에 포함됐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얘도 땅을 정부 등이 우선 살 수 있는 건 아무 땅이나 우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려고 할 때 정부가 사들이거나 이렇게 이 구역에서 땅을 샀는데 목적들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할 때 정부 등이 사들일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선매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을 우선 사들이는 거지 아무 땅이나 우선 사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매는 개인 간에 거래하여 정부 등이 우선 매수예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거 이때 정부는 LH만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에 다 살 수 있어요 LH가 사면 이걸 토지은행 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법률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의 가격을 안정을 위해서 주택이에요 뭐의 투기를 막는 거예요 주택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주택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전매 제한이나 자금조달 계약서 같은 걸 이렇게 제출을 요구해서 이거 뭐 아빠한테 돈 받아가지고 집 살려고 했으면 내 증여세 어마어마하게 물릴 거야 함부로 투기하지 마라 전매 제한 등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투기과열지구 중요한 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예요 투기과열지구 나오면 그러니까 얘가 무슨 법이다 주택법 이렇게 나와야 돼요 주택법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무슨 법에 속할까요 우리 학교를 해서 분양가 상한제 나오잖아요 분양가는 뭐의 가격이에요 주택의 신규주택 가격을 분양가를 이걸 규제하겠다 비싸게 팔지 말아라 낮게 상한을 정하는 거죠 주택에 대한 얘기니까 무슨 법이에요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이게 학교로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이거 나오면 주택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중개서법에서 배웠던 거고 주택법은 공법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론에서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잘 봐 놔야 돼요 개발 제한구역에서 중요한 건 이건 개발을 못하게 정하겠다 그린벨트라고 그랬죠 예전에 뭐를 막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산 확산 이걸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뭐라고 한다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앞으로 그냥 스프롤이라고 하면 도시의 무질산 확산이에요 정부 재정이 낭비될 수 있게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녹색띠를 만들어서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역시 토지용 규제와 관련되니까 어디에 속한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실거래가 신고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법에 근거하냐 당연히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이때 보죠 당연히 외웠어야 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했을 때 내가 왜 강조하는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체결했을 때 실거래 가격을 거래 계약에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연히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틀리죠 60일 틀리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제할 때는 어때요? 해제할 때는 해제할 때는 며칠? 30일 언제부터? 해지시 그런 용어가 없어요 법률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중개사법은 꼼꼼히 봐야 돼요 단어 하나 속여가지고 맞냐 틀리냐 하니까 학교론이야 뭐 대충 그러네 라고 찍어도 맞겠지만 알아서 잘 할 거고 체결할 때는 체결일로부터 30일이죠 해제했을 때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문제 하나만 풀고 쉬죠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해제했을 때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제가 가르쳐줬다고 잘 얘기해요 적절하지 않는 거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용의 수반되는 정외의 부효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부의 외부효과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공용개발은 이건 정부가 수용으로 땅을 사서 알아서 정부가 다 개발하는 거죠 공용개발은 외부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실패를 외부효과가 나타나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데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정부가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잖아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다 개입하는 거예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맞는 거고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맞아요 정부가 직접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하려고 재고는 향상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토지은행 제도는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물론 정부가 누구다 LH예요 LH LH가 미리 지난만 가고 미개발 토지를 구입하여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다 맞죠? 정부가 다 하는 거니까 정부가 직접 다 하는 거죠 개발권 양도제가 남용될 경우에는 개발권 사와서 어마어마하게 높게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개발 지역에서 개발권 돈 많은 사람이 사와서 엄청나게 높게 500층 지을 수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높게 지는다면 예외적 개발이 만연하여 원래 그 지역에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원래는 5층까지만 지었지만 좀 더 개발권 사업을 높게까지 해 줄 수 있겠지만 무한대로 높여지면 지역지구제 규제 틀이 와야 될 우려도 있겠죠 당연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틀린 건 1번이 틀린 거고 답은 보너스로 나온 거고 사실 쉬었다가 주택정책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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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